소중한 나 나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 참 보기가 좋다 너 복이 참 좋구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복이 많다라는 다른 식의 표현이랍니다 농담이고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그런데 그랬듯하죠 제가 그냥 만든 말이고 어쨌거나 복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가 스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머리를 기르신 분들 제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머리를 깎으면 출가자 집에서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제가자라고 부르는데 출가자나 제가자나 살아가면서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 깨달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복의 열매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이 많았다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을까요 복을 많이 지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못했다 복을 많이 짓지 못하고 업보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해 주는 신도들이 있어서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이라고 또 다 이런 복을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스님들도 보면 출가자들도 복이 많은 스님이 있고 좀 이번 수행 복을 많이 닦아야 할 스님들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누누이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이 많았던 스님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그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진짜요? 또 아니요 그러시네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늘 들으셨죠? 네 또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이 사리불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리불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원래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점심 때 이제 탁발을 하셨는데 그 사리불 존재가 탁발을 나갔을 때 어느 집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 집의 집주인의 이름이 마하세나였습니다 마하세나 이 마하세나라는 집주인이 누군고 하니 이 사리불 스님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친구분이 마하세나였습니다 근데 이 마하세나 이분께서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에서 계급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바라문이었거든요 바라문 이 마하세나가 사리불 스님의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인데 성품은 참 좋으셨는데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하셨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었답니다 이제 사리불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님의 친구였던 저 마하세나라는 분이 전생에 참 복을 지어놓은 게 없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이번 생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해야 되겠다?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도 복을 안 지으면 다음 생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힘들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저분이 이번 생에 복이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이 사리불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리불 스님은 아라한이셨는데 예전부터 부처님과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엄청난 무량한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스님이 자기가 아라한이니까 나에게 공양을 올리면 내 아버지의 친구분인 마하세나가 엄청나게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탁바를 갈 때마다 다른 집에 안 가고 꼭 어딜 갔을까요? 예 그 마하세나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하세나는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끼니 때우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마하세나는 속으로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가 복이 없으니까 내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던 사리불 스님께서 복을 지으라고 일부러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그게 딱 깨뜨려 봤지만 도저히 공양 올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맨날 숨어버렸대요 숨어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도 무언가를 올리고 싶은데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사리불 스님도 이렇게 집에 마하세나 집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마하세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그러면 여기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갈 텐데 사리불 스님도 좀 고집이 세셨나 봐요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뻔히 숨어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무엇을 짓게 해주고 싶어서? 복을 짓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 마하세나가 숨으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에게 만약 먹을 게 생긴다면 공양 올릴 게 생긴다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사리불 스님에게 무조건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그게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이 마하세나가 따뜻한 우유죽 한 그릇하고 우유죽 우유를 이제 죽을 만든 거예요 우유죽 한 그릇이랑 이렇게 조그만 천 있죠? 헝겉 조그만 천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유죽 한 그릇하고 천을 딱 얻으니까 이 마하세나가 기뻐하면서 이제 속으로 물론 자기도 이걸 마시고 싶겠죠 배고프니까 자기도 먹고 싶었겠지만 마음속으로 아 이걸 누구에게 바로 공양 올려야겠다? 사리불 스님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리불 스님이 다 명상에 들어있다가 마하세나가 오늘 내가 이 우유죽과 천을 얻었는데 누구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사리불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멀리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신통력으로 딱 알아차립니다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리불 스님이 이제 고달퍼요 남의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본다고 하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다 그 마음을 꿰뚫어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바루를 들고 마하세나가 있는 집에 갑니다 마하세나에 딱 가니까 이제 이 마하세나가 사리불 스님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오셨나 보구나 집안으로 딱 안내를 합니다 그 의자에 다 이렇게 존중하게 앉힌 뒤에 이제 3배를 올립니다 비록 내 친구의 아들이지만 일단 스님이잖아요 스님이고 스승님이니까 딱 이렇게 3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제가 오늘 드디어 스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내가 오늘 쏴! 왜? 자 그래요 그렇다 스님한테 내가 쏠게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님들은 바리떼를 들고 다니잖아요 바리떼에다가 우유죽을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우유죽을 싹 부어드리는데 사리불 스님이 딱 그릇에 바리떼에다 반만 담고서 손으로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그만 부으라고 근데 왜 그만 부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당신도 드셔야 되니까 마하세나도 드셔야 될까 자기는 반만 먹겠다 우리 같으면 아싸 그래도 반이라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마하세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오늘 제가 얻은 우유죽은 1인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받으십시오 제가 이 우유죽을 공양 올리는 것은 이번 생의 행복을 넘어서 다음 생까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공덕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한 그릇의 우유죽을 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한 그릇 바리떼에다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 천도 공양 받았다고 했죠 하얀 천 그 하얀 천에 뜨거운 우유죽을 부르면 그릇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싹 깔아가지고 손이 뜨겁지 않게 그래서 우유죽과 천을 사리불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사리불스님이 그 자리에서 맛있게 드십니다 맘 나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벗찬 마하세나가 그 자리에서 사리불스님에게 절을 올리면서 이 공덕으로 이 보잘것 없지만 이 우유죽과 이 자그만 천을 정성으로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공덕으로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지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우리 같으면 이 공덕으로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든가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성 취하해주세요 뭐 이렇게 소원을 빌었을 텐데 그분께서는 부처님의 지혜제일이신 사리불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그때 사리불스님께서 그와 같이 될지어다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추건을 해주고 법문을 해준 뒤에 사리불스님이 이제 절로 돌아가십니다 어쨌거나 사리불스님에게 보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린 이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기쁨과 환희심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했대요 마하세나가 아싸 나도 이번 생에 복을 지었다 이번 생에 내가 비록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거룩하신 성자인 아라한 사리불스님에게 내가 복을 지었다 라는 기쁨으로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죽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복 지어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대요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받고 나쁜 업은 반드시 나쁜 업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좋은 업을 지었는데 당장 효과가 없어도 절대 섭섭할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한 뒤에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싸 이번 내가 무사히 넘어갔다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 나쁜 짓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언제라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세나도 공양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인데 금인데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런 집안에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 복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에 아주 큰 부잣집을 태어났는데 또 그 부잣집이 사리불스님을 후원하는 신도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리불스님에게 공양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인연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사리불스님을 사리불존자를 후원하는 엄청난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마세나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윤회라고 하죠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아이를 딱 갖자마자 이 엄마가 엄마가 괜히 이유도 없이 자꾸 사리불스님을 모셔와서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싶은 맛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를 가졌네 우리가 보통 애를 가지면 나 떡볶이 먹고 싶다 족발 먹고 싶다 그런데 맛상 사다주면 냄새 나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이러잖아요 너무 잘하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TV에서 봤어요 TV에서 하여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덧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자꾸 입덧이 애를 가지니까 사리불존자를 모셔서 자꾸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생에 사리불존재에게 우유를 올렸던 그 어떤 선업의 힘에 의해서 그 부잣집의 엄마 뱃속에 이제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 아이의 열망과 무의식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생각에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도 엄마한테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야 그 사리불스님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 북 짓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인태를 하자마자 사리불스님과 500명의 그 사리불스님의 제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열 달이 흘러가고 난 뒤에 건강한 아들을 낳아요 건강한 아들을 낳은 뒤에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축하 파티를 열어서 이제 아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아들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사리불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추건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시다 이제 사리불스님을 모셔옵니다 사리불스님과 여러 이제 거룩한 스님들을 모셔서 이제 아이 그 축하 잔치 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사리불스님한테 이제 추건을 받기 전에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놓는 눕혀놓게 됩니다 그리고 담요로 이렇게 이제 아이에 아이를 덮어준는데 그 담요가 책에 보면 보석으로 만든 담요래요 담요 이렇게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나 왜 이렇게 부러워요 부러워요 나도 여기다가 보석을 맞추러 온 줄 이렇게 스님은 악세사리 하면 안되죠 알고 이해하신 거예요 스님은 이제 몸에 악세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도가 있죠 하여튼 이제 아이에다 보석 담요를 이렇게 덮어준 뒤에 사리불스님 자리에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고 나서 사리불스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줍니다 이제 법문이 끝날 때쯤에 가족들이 거룩하신 스승님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위해서 추건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을 한 뒤에 아들을 이렇게 침대에서 안아서 사리불스님한테 모셔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담요를 이렇게 쥐는 거예요 담요가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얘가 악력이 좋아 힘이 참 좋죠 그러니까 담요를 이렇게 끌려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어머 제발아 제발아 조그만 갓난아기가 저 무거운 담요를 들었어 들었어 담요를 손가락에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가족들 야 울면 안 될까 놔두거라 놔두거라 애가 왜 저렇게 담요를 쥐고 있는 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사리불스님한테 이렇게 빨리 갖다 드려라 그래서 담요를 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사리불스님 앞에 다 이렇게 모셨는데 아이가 담요를 꼭 쥐고 있다가 사리불스님 앞에서 담요를 딱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담요가 누구 앞에 떨어져요 사리불스님 앞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 가족들이 놀래서 이 아이가 이 담요를 누구에게 보쉐하려나 보다 사리불스님에게 보쉐하려나 보다 뭐가 박힌 담요가 보석이 박힌 담요가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깝잖아요 스님 우리 애가 착각했나봐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신심이 깊은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사리불스님이 큰 스님인 줄을 알고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를 보쉐하려고 이 담요를 가져왔나 보다 그래서 사리불스님한테 사리불스님 이 담요를 이 우리 아기가 보쉐하려나 봅니다 이 담요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보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기가 비록 이번 생에 새로 태어나면서 전생의 기억은 물론 잃어버렸겠지만 무의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으로는 아 내 전생에 사리불스님한테 우유죽과 천을 공양 올려서 내가 이번 생에 부잣집에 태어났구나 사리불스님을 본 순간 무언가 보시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스님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이제 추건을 해줍니다 그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엄마는 굉장히 직관력 육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푸냐면 왠지 이 아기가 출가를 할 것 같다 언젠가 언젠가 스님이 될 것 같다 딱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이제 촉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중에 출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제때 잡지 않겠다 나는 출가를 시켜주리라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리불스님께서 아기를 위해서 추건을 해주면서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리불스님의 이름을 본따서 띠싸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띠싸 왜냐하면 사리불스님의 사리불스님의 출가 전에 이름이 우빠띠싸였다고 합니다 우빠띠싸 그래서 우빠띠싸에 띠싸만 떼가지고 우리 아기의 이름을 띠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띠싸야 항상 행복하거라 고통에서 벗어나가라 라고 이제 추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을 흐른 뒤에 띠싸가 이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이제 7살이에요 7살이면 유치원이죠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엄마 나 머리 깎고 출가할래 이런 거예요 7살짜리가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7살인데 엄마 나 절에 가서 출가할래 하면 나줘야 안 나줘야 안 나줘 불심이 없어 불심이 없어 불심이 여기 왜 있어 불심이 없는데 자 어쨌거나 근데 엄마가 속으로 결심을 했잖아요 엄마가 이제 초기 그때 내 아이기가 만약에 언젠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엄마가 아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7살짜리인데 출가를 시켜줍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의 제자로 했겠어요? 그렇죠 당신이 이제 스승이었고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그 사리불스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담가 같은 스님들이 출가할 때 담가 같은 법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비구 비군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비구는 남자스님 비구니는 여자스님 그래서 비구 비군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스무살이 넘은 사람이 출가를 하면 비구 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무살이 안 된 지금 우리로 치면 미성년자겠죠? 네 스무살이 안 된 스님들은 사미 삼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미 삼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 승묘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이제 절에서 예비로 수행생활을 한 뒤에 스무살이 넘으면 이제 비구 비군이가 된다라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일곱 살에 출가를 했으니까 띠싸 뭐라고 불렸을까요? 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삼이 남자이면 삼이 여자이면 삼이니 그래서 띠싸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은 치면 동자승이에요 동자승 띠싸 동자승 그래서 이 띠싸삼이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집이 이제 엄청난 부자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출가를 하니까 7일 동안 이제 축하파티를 열어줍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사리불스님을 포함한 수백 명의 스님들을 7일 동안 그 집에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무슨 공양을 올리냐면 꿀과 쌀을 잘 이제 볶아서 만든 우유죽을 공양 올렸대요 전생의 인연이죠 그런데 우유죽을 일주일 내내 우유죽을 공양 올리니까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얻어드시던 스님들조차도 투덜댈 정도로 일주일 내내 우유만 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질려가지고 야 우리가 우유죽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약간 눈치가 없었나 봐요 우유죽만 올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제 우유죽을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우유죽을 공양 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그런 고칼로리의 아주 그냥 그런 좋은 음식이었던 거죠 영양의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 치면 뭐 정복죽 뭐 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제 7일 동안 우유죽 공양을 올린 뒤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띠싸 3위가 어른 스님들 모시고 출가하고 처음으로 이제 탑발을 나가게 됩니다 바루를 들고 탑발을 나가는데 그 이 띠싸 3위는 전생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과 그 천을 공양 올렸잖아요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엄청나게 복이 많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고작 우유죽하고 우유죽 한 그루 공양 올렸다고 뭐가 그렇게 복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계속 끼니를 거르다가 간만에 얻은 음식인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다 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질! 정성이 중요하다 맞춰도 양보다 질을 정성이 중요하다 좀 화날로 그런다? 자 다시 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양보다 질은 저 바깥에서 쓰는 거고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올리냐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질이란 거겠죠 정성이 그와 같은 정성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복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난 게 띠싸 3위입니다 그러니까 첫 날에 첫 날에 8일째가 지나고 출가하고 8일째가 지나고 7일 동안 집에서 우유죽을 공양 받은 뒤에 8일째 딱 탑발을 나갈 때 그 도시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띠싸 3위께서 출가하고 처음으로 탑발을 나오신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 일종의 기념이죠 우리가 기념으로 거하게 공양을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하게 한번 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천 개의 바루를 준비합니다 천 개의 바루 처음에 500개 500개의 바리떼를 준비한 뒤에 500개의 바리떼의 밑에 이제 뜨겁지 않게 놓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바리떼 밑받침 깔개 천을 준비합니다 500개의 바루와 500개의 바루 깔개를 준비한 뒤에 500개의 바루마다 아주 진귀한 음식을 담아가지고 500개의 바루가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누구에게 공양을 올렸을까요 띠사사미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띠사사미에게 그러니까 첫날에 500개의 바리떼와 500개의 바리떼의 밑에 깔개 천과 그리고 엄청난 진귀한 음식들을 500개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스님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그 다음 날도 또 갔는데 똑같이 500개의 바리떼와 500개의 바리떼 밑에다 까는 깔개 고급 천과 그 다음에 진귀한 음식들을 담아서 또 공양을 올렸답니다 이틀 동안 몇 개를 얻은 거예요? 천 개를 얻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천명의 스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야 그 당시에는 스님들 바리떼도 귀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띠사사미는 복이 많은 스님이구나 정말 저 스님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췄길래 7살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출가하고 이틀 만에 천 개의 바리떼와 천 개의 바리떼 밑에 까는 고급 깔개 천을 얻고 저렇게 진귀한 음식을 얻었을까 하고 엄청나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었대요 이렇게 띠사사미가 늦은 저녁에 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스님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불을 쐬고 있더래요 불을 이렇게 쐬고 있는 그 스님들을 보고 띠사사미가 스님 선배 스님들이잖아요 스님 왜 방에서 편하게 쉬시지 않고 이렇게 밖에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계십니까 하니까 스님들께서 아 추워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불을 쬐고 있다 띠사사미가 아니 추우면 뜨끈한 담요 덮고 주무시면 되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들이 띠사여 그대는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담요가 충분하게 많겠지만 우리는 담요가 없다 그러니 너와 네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은 담요를 못 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띠사사니까 그러면 스님들의 담요를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담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살짜리가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곱 살짜리가 뭐지 그 다음날 아침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스님들이 담요가 있는 스님이고 없는 스님이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천명의 스님들이 따라왔대요 너 한번 어떻게 얻으려는지 그렇게 큰 소리쳤는지 한번 보자 일곱 살짜리가 따라 나오라고 따라 나간 것도 일곱 살 된 띠사사미가 다 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약간 조금 돈 있어 보이는 신도가 지나가면 그냥 붙들고 우리 스님이 담요 필요한데 담요 좀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하면 아무 스님이 지나가는데 담요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네 오늘 저 좀 주세요 뭐요? 그게 쉽게 안 되죠 담요 달라고 어떻게 그냥 휙 주겠어요 자 그런데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생에 너무나 큰 복을 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띠사사미가 달라고 할 때마다 담요를 준다 안 준다 괜히 이유 없이 띠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괜히 얼굴만 봐도 괜히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띠사는 전생에 타고난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 담요 좀 주세요 담요 좀 주세요 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담요를 줬대요 그렇게 쌓인 게 몇 장이 됐다? 천 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천 장의 담요를 천 명의 비구 쌤들에게 다 나눠드렸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띠사 쌤은 정말 복이 많구나 저렇게 어린 나이에 다른 쌤들은 담요 하나 얻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 낮 하룻밤 안에 천 장의 담요를 얻어가다가 쌤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정말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놀면서 사업하다가 머리에 뭐가 번쩍 해가지고 그거 그냥 사업 아이템으로 썼는데 뭐 세계적인 대박 그룹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없고요 차이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요 좋다 복도 많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제 복이 많은 띠사 사미 스님이 집안이 워낙 큰 부유한 집안이고 친척들도 다 잘나가는 집안이에요 다 잘나가는 집안이다 보니까 또 항상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자꾸 친척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7살 된 나이 어린 띠사 스님이 어떻게 절에서 힘들지는 않나 필요한 건 없나 맨날 가서 뭐 휴대폰 바꿔줄까 이번에 뭐 새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이 어린 나이지만 이 전생에 어떤 또 복과 지혜를 갖춘 이 아이였기 때문에 이 띠사 사미가 내가 수행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친척들이 자꾸 찾아와서 내가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출가했나 그러니 내가 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수행에 몰입해야 되겠다 몇 살 짜리가? 7살 짜리가 그래서 부처님과 자신의 스승이신 사리불스님의 허락을 받고 인사를 올린 뒤에 이제 숲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숲속 사원을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숲속 사원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밑에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작은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탁발을 하게 됩니다 탁발을 했을 때 당연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띠사 사미를 보고 이 띠사 사미를 보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즐겁고 즐겁고 기쁘고 하염없이 퍼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점심때 내려가서 탁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숲속에 있는 조그만 사원에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살짜리 이 어린 띠사 사미가 거룩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러니까 아라한이 보이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됩니다 자 그 책에서는 담가 같이 나옵니다 띠사 사미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항상 복이 많은 이유가 전생에 누구에게 우유죽을 올렸기 때문에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을 올렸던 그 보시의 힘에 의해서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항상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고 항상 부유한 과부를 얻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을 공양 올리면서 또 뭘 같이 공양 올렸죠? 그렇죠 그 천을 공양 올렸잖아요 그 조그만 보자께도 없지만 그 조그만 천을 정성스럽게 바루깔개로 올렸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첫째 날 자기가 이제 첫 번째 탁발을 나갔을 때 천 개의 바리대와 천 개의 바리대의 밑받침을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깔개 천을 얻을 수 있었던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띠사 사미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천 명의 스님들을 위해서 천 개의 담요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천 개의 담요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던 힘도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웃느라고 다 잊어먹었구나 아기였을 때 이제 기억나시죠? 사리불 스님한테 추건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석 담요를 꼭 쥐었다가 사리불 스님 앞에다 보시한다고 툭 떨어뜨렸잖아요 그 갓난아기였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했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천 개의 담요도 수월하게 보시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아란이 될 수 있었던 그 힘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양을 올리면서 뭐라고 발언했죠? 전생에 저도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이 우유죽과 이 천을 공양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저도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력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띠사사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어떤 상황들이 다 언제 지은 업보의 결과들이다? 전생, 과거에 지었던 업보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좋은 일이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나쁜 일이건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든 기억이 나지 않든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팔만대장경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인과 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이고 이 띠사사미도 전생의 마세나였을 때 사리불 스님에게 우유죽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그 깔개 천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서 이 공양의 힘으로 저도 위대한 사리불 스님과 같이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원력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게 바로 현재 띠사사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띠사사미가 그 숲속의 사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한 뒤에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요 띠사사미가 이 사원을 벗어나서 혼자 숲속에 들어간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은 뒤에 이제 이 사리불 스님께서 띠사사미를 찾아가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리불 스님 외에 80명의 거룩한 스승들 큰 스님들께서 아 그럼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하더니 각각 80명의 스님들께서 5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띠사사미가 있는 그 숲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스님을 보려고 우리 저 어린 띠사사미 스님을 보려고 저렇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 80명과 80명의 각각 1명씩의 5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대대적인 이제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신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대접하면서 사리불 스님에게 마을 주민들이 부탁을 합니다 사리불 스님이시여 저희들이 한 번도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아 그럼 법문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띠사스님한테 띠사사미한테 자 너의 신도들이 법문을 듣고 싶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법문을 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다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띠사스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한 번도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띠사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싹 미소를 지으면서 니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띠사여 너희들의 신도들을 위해서 좋은 법문을 좀 해주거라 띠사가 다 법상에 올라가지고 7살짜리 나이 어린 띠사가 법문을 합니다 그런데 법문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마을 주민들이 한쪽은 엄청나게 기뻐하고 한쪽은 엄청나게 싫어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이도 어린 스님이 저렇게 법문도 잘하다니 우리가 저런 스님을 만난 건 우리 복이다 하고 기뻐했고 싫어하던 신도들은 저렇게 법문을 잘하면서 어떻게 여태껏 법문 한마디 안 하냐 못됐다 못됐어 이렇게 이제 싫어했답니다 이제 멀리서 부처님 멀리 계신 부처님이 다 그 상황을 신통력을 다 꿰뚫어보시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하니 티사사미한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저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걸 신통력으로 부처님이 뿅 하고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면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과 위대한 80명의 큰 스님들과 이렇게 수많은 큰 스님들의 제자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이번 생에 우리 큰 영광이다 영광이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번 생에 부처님과 80분의 큰 스님들과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볼 수 있는 건 엄청나게 큰 행운이다 이런 큰 행운은 오직 티사스님 덕분에 일어난 일이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이 모든 스님들이 티사사미를 보기 위해서 이 작은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티사사미 스님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겨라 라고 법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까 기뻐했던 사람이나 감정이 상했던 신도들조차도 다들 좋아하라 하면서 아 티사스님을 만난 건 우리의 큰 복이었구나 티사스님을 만난 건 우리의 큰 행운이었구나 하면서 감정이 좋지 못했던 신도들까지 마음이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마을에서의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부처님과 사리불과 다른 큰 스님들과 제자분들이 사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겨우 7살뿐이 안 된 이 티사사미의 어떤 위대한 지혜와 그리고 뛰어난 복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함께 찬탄하고 칭찬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굉장히 복이 많은 티사사미도 그 복을 누군가가 밖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얻은 거죠? 자기 자신이 본인이 자기가 지은 선업 자기가 지은 공덕 자기가 지은 복대로 자기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티사사미를 그냥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작은 복이라도 꾸준히 짓고 마음을 잘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행복의 열매를 무럭무럭 키워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